이번 시간에 트위터 부트스트랩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사실은 컴포넌트와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이미 플러그인이라는 말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라는 뜻인데요. 여러분이 이 부트스트랩의 다운로드 버튼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.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셨다면 이 안에 이미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컴포넌트와는 차이가 없습니다.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여러분들이 약간의 선행 지식이 필요한데요. 왜냐하면 jQuery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물론 모르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것 이 한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지만 겸사겸사 jQuery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jQuery 링크가 있는데요.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우리 생활코딩에서 제공하는 jQuery 수업이 있습니다. 이 수업을 보시면 충분히 부트스트랩의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모든 내용을 제가 다 하나씩 짚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저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플러그인들 중에 막상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해봤을 때 잘 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은 여기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있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의 리스트가 나오고요. 이것을 통해서 사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압타나라는 에디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작할 때 기본 사용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트스트랩에서 필요로 하는 파일들을 인클루도 할 때 이런 식으로 css-bootstrap.min.css 이런 식으로 경로를 적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저랑 다른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하다고 한다면 이 경로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.